임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우리 부부가 같이 산행을 하다가 아 이쪽으로 오세요 오세요. 산행을 하다가 여기 박동현 선생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발을 보니까 완전히 전문가이셔 지금. 발이 새까마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맨발 걷기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이말산인데요. 이말산에서 전부 다들 많이 하고 있는데 방송 KBS 방송에서 맨발 걷기 하고 나서는 이말산에 처음에는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은 현재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맨발 걷기 안 하는 사람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많이 이말산에 불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다가 이렇게 저도 임원이 되어서 이야기를 들으면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저도 그렇고요. 저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있는데 이걸 계속 걸으니까 관절이 좋아지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양쪽 무릎을 그걸 찍었는데 MRI를 찍었는데 다 달았다고 연골이 다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를 열심히 했더니 지금 이 연골이 달았어도 근육도 생기고 또 맨발 걷기를 하니까 이 무릎이 지금 현재 아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지금 걷고 있고 자 이 무릎 관절 여름에 중요한 지금 질문을 해 주신 거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요. 그리고 우리 안 사람도 이렇게 불면증 같은 거 밤에 자다가도 여러 번 깨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깊은 잠을 같이 자게 되니까 저희 두 부부는 그 집안 지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한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맨발 걷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톡톡한 재미를 지금 건강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삼주입니다. 고삼중? 고삼주님 연세는? 74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70절 성함? 세제남. 그런데 얼굴이 막 화사하잖아요? 얼굴이? 얼굴이 우리 친구들도 보면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부부가 다 똑같이 이렇게 확사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좋아지신 게 본인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고 여기서는 무릎 관절염 연골이 다 달았다. 그런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미국의 임상 논문을 보면 연골도 재생된다. 땅과 접지하면 그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맨발로 걸으시면서 그걸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연골이 새로 생긴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귀중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지금 막 금술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평생 백설까지 그냥 이대로 그대로 아시는 분은 지금 아시는 분이니까요.